아식스 엑스플라이5 이 제품 리미티드 제품을 한번 신어볼게요 어떨지 미지노라 아식스가 다른게 끈 묶는 방식도 달라요 이건 뭐 일본식이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묶는 방식대로 지금 묶으면 돼 왼쪽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었구요 사람들이 놀리는 돼지발이죠 발볼이 상당히 넓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발볼이 넓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들이 발볼이 넓다 돼지발이다 발등이 엄청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등이 높은거는 이제 뼈가 그렇게 생겼다 이런건데 제 발등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높다 낮다 이런거를 별로 평소에 사실 필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지금 허리 병신이라서 필드 테스트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운동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 어제는 쇼게임을 했고 30분정도 오늘은 쇼게임 한 15분정도 그 정도 소화하고 그 다음에 큰게임을 한 20분정도 아침에 소화를 했는데 이게 인조가죽이니까 인조가죽이니까 비가 오든 뭘 하든 뭐 상관없죠 그냥 빨아도 되고 세탁기 돌려도 되고 일반 운동화처럼 다뤄주면 되니까 어퍼를 뭐 관리한다 물론 저는 캥그루가죽이라도 어퍼를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 아식스의 아 요 아웃솔 아웃솔의 느낌은 확실히 이런거 신어보면 아웃솔은 역시 아들러가 그 편편하게 지면에 그라운드 컨택 되는건 역시 예술이다 하는게 좀 느껴지고 뭐 이거는 지금 그 이 제품에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지금 신어보고 있으니까 이 축구가 어떤지 당신 기준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길이? 예 255 가 딱이에요 왜냐 여기 첫번째 발가락 좀 남지만 두번째 발가락까지는 더이상 앞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신발 끝에 여기 다 닿아있기 때문에 세번째 네번째는 그냥 다 닿아있고 그러니까 50으로 내릴 수 없고 60으로 갈 수 없어요 딱 55인거죠 딱 55인거고 지금 이 55에서 그러면 신었을 때 뭐 어떠냐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미즈노네오3 있으시죠 미즈노네오3 그런 느낌이에요 앞발을 모아주고 근데 최근에 라스트가 변경되기 전에 미즈노네오2 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네오3 처럼 아주 넓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착화감은 그런 느낌이다 특히 뒤쪽에 두툼하게 패드 되는게 확실히 포랑은 좀 다르다 그런 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넓은걸 사실 좋아하지 않는게 약간 좁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벗겨지는 데 있어서 좀 덜 벗겨지는 이런 느낌이 들죠 오늘 아침에 쿨트라를 또 신었는데 네번째인가 실착 테스트를 거쳤는데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제 한가지 쿨트라 신다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끈을 일곱 번째 구멍 까지 끼우는게 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는거 그런 점이고 지금 이 상태로는 뭐 보면 어퍼든 아니면 뭐 어느 부분이든 어 다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물집의 염려가 뒤쪽에 스웨이드가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물집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내일 또 아침에 신고 또 물 반전으로 물집이 생기면 또 하하하하 생깃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핏감이면 물집이 안 생기지 않을까 제가 아 플라이 포 이런거 물집이 안 생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식스 중에 울트라 해자 원 원은 물집이 생겼었어요 한 번에 걸쳐서 만 딱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인조가죽이고 또 지금 여기서 느끼는 인조가죽은 사실은 뭐 캥거루 가죽이나 이런거랑 큰 느낌상으로는 비교가 없다 아침에 쿨트라를 쓰면서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딱딱한 인조가죽은 모르겠는데 인조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뭐 이런 가죽이면 이게 뭐 천연이다 아니다 하는 의미가 있나 그리고 관리는 훨씬 편해지면 이런것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 곳을 갖고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또 제가 혼자 연습하는 아 어디로 가야되나 토요일 아니면 뭐 다음주 초야 연휴가 있죠 연휴가 있어서 아무 기간중에 이 제품을 또 별도로 내일은 뭐 경기랑 또 아침 운동할 때 조금 조금 밖에 못 신기 때문에 물론 제가 운동하는 곳에 갖고 나가서 좀 충분히 좀 테스트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만약에 신었는데 바로 적응이 잘 된다 그러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 차에 실어 놓고 다닐 수 밖에 없죠 차에 실어 놓고 다니다가 뭐 인조다 천연이다 가리질 않고 잔디 길이만 좀 괜찮다 구장 환경만 그러면 무조건 이제 꺼내 신을 수 있는 그죠 요거랑 지금 야마토큐 두개를 계속 저는 아침 운동용으로 지금 사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야마토큐도 전혀 부담 없는 인조 가죽이어서 근데 가죽이 이제 예를 들면 두 가지 성격이 어느 정도 같고 비슷하냐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야마토큐로 빨리 우리 후님이 리뷰 끝나면 받아서 본격 시착에 들어가서 야마토큐의 인조가죽의 느낌 그 다음에 이 아식스의 인조가죽의 느낌 비교를 해 보고 아 오늘 동안 하루종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죠 아크로스 아크로스 2 프로의 필름 시트에 그 어퍼 느낌을 좀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 보야되겠다 왜냐면 일단 알파는 해 봤기 때문에 아크로스 숙제만 하면 사실은 인조가죽에 대한 느낌들이 내가 어떤 것이냐 알겠는데 지금 이거 보고 나니까 아식스가 아크로스 식의 그 얇은 필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그냥 마이크로파이버 타입의 인조가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제 개인적인 혼란이 있다고 해야 될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하는데 아크로스를 신으면 이 앞쪽이 들려요 이 앞쪽이 들려서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적응이 돼서 신게 편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가를 되게 신으면 앞쪽이 들리면서 발끝에 감각이 좀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지가 않으면 잘 못 신는 편이어서 그 부분이 아크로스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궁금해요 어차피 지금 나이키는 아디다스는 이제 더이상 천연가죽 축가를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푸마의 킹마저도 지금 인조가죽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미즈노나 아식스도 그 시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제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식스나 미즈노 이런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또 추가로 아들러에서 새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조가죽이 모델이 나올 것이고 아슬레타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리뷰를 하고 실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의미있는 일을 갖고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제가 갖고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